처음 가신 건가요? 해외 촬영은? 네, 뮤직비디오 해외 촬영은 처음이죠.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저희 멤버 솔라 언니가 저희가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는 씬이 있었어요. 솔라 언니께서 물장구를 치다가 수영장이 사람 키보다 높거든요. 이렇게 높은데 거기에 이렇게 빠 빠진 거예요. 그래서 촬영이 중단되고 다시 웬일이니? 싣고 와서 다시 준비하고 아무도 있을 텐데. 이제 청소하는 시즌인데. 어허! 솔라, 일어나, 일어나. 이만, 일어나. 일어나, 일어나. 일어나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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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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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 모습을 정면으로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놀라며 이러고 다 멈춰있었어요 이제 언니가 막 혼자 수영해서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왠지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줬던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세림언니가 바로 다녀왔습니다 그랬구나